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또 언제 끝날지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담겨지며 깨달아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싸움 싸우며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수건을 벗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벗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중요한 영적인 전달을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는 바울의 서신이 또 그대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구서 3장 전반절에 보면은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열매맺게 하는 중요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과감히 예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당당히 설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지칭한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옛 언약의 일꾼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죄로 인해서 사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여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창세계 3장의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몰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 가운데 묶인 자는요 잠깐 있을 일시적인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옛 언약하며 율법을 먼저 생각하시기가 쉽지요 옛 언약에 매어 있는 사람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실현되어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보금을 보금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육적인 것에 메어서 사는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키기울이는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과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배경은 이 언약을 참된 보금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언약이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붙잡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하면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율법입니까 종교입니까 신비입니까 바로 오직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주신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금을 약속으로 주시고 성취하신 분명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언약에 증인되어서 이것을 전하는 자로 부른받은 우리는 더 이상 비진리 속에서 속지 않아야 하고 율법 가운데 스스로를 자유자가 노예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음은 겪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 제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서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제목을 딱 들으셨을 때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왔어요 수건이 벗어졌다? 이건 뭘죠? 수건을 말하다 보니까 이 독특한 표현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뭐 통상적으로 저희가 욕실에서 쓰는 타월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수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건은 유대인 여자들이 머리 위에 썼던 베일과 같은 오히려 그런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 수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새 언약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수건을 벗은 후 또 벗겨진 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오늘 또 결론으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쓰여진 이 수건이라는 표현은요 출애국기 34장 33절에서 3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굴에 너무 빛나는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가 썼던 그 수건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모세가 썼던 얼굴에 그 수건을 쓴 이 사실에서 바울 당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에 매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동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을 벗어야 하는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에게 덮여진 영적 수건을 가감하게 벗어던지고 새 언약이 주는 자유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새로운 영광을 또 드러내고 그 증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그 자유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수건을 먼저 벗어야 할까요? 바로 진리를 가리우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매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자신들의 소망과 육신의 소망 기대 속에 주어지기를 원하고 바랬던 세속적이며 기복주의적인 그들의 비진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 진리를 가리우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가리우는 그 수건을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국기 34장 34절에 모세가 여우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하실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수건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와서 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썼던 그 수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자는 그 수건을 과감히 벗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영광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서 내 영혼의 참 양식이 되어주시고 해갈시켜 주심을 믿고 더욱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수건을 벗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리는 수건을 벗지 못하면요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리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응하지 못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그들은 우상을 세워버려요 그들의 금가락지와 귀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섬기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그 수건을 덮어쓴 채로 살게 되면 잠시 없어질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만족을 구하고 그런 인간으로 살다가 결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하고 목마르지만 계속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교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론 유다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불신앙하고 불순정했던 사우랑도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인간의 것, 물질의 것을 만족함으로 가졌던 자의 결국으로 우리는 오늘 또 교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우서 3장 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점검하셔야 해요 유대인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육신을 채워줄 그러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도 바라보다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만족할 줄 모르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기복주의와 진리 앞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것을 탐심이라고도 말했고요 이 탐욕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라고도 말했습니다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예트를 깨트리고 나의 체질과 나의 쓴뿌리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진리되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또한 자족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큼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혹은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속에 작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불신형의 마음으로 진리 놓쳐버린 그 수건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속에 눌리고 묶임 상태로 속지 않도록 더욱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치유를 회복하고 그 치유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떠한 수건을 또 벗어야 할까요? 교만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하니까 또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참된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수건은 아까 베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베일은 결혼식 때의 신부가 드레스와 함께 예쁘게 드리우는 것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부의 얼굴을 가려워진 그 베일을 그렇게 거둬주는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영원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유대인들처럼요 그 마음에 그 수건을 걷어내지 못하고 진리를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면 탐심과 무지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 전통에서 나오는 기득권 속에서 교만한 마음과 전통을 고집하는 아집 속에서 악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들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우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높아진 자기의 마음이 먼저 되어서 불순정한 그 교만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높아진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말씀에 대한 감각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복음적인 배려와 그 감격 속에서 나오는 행함 또한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정지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떻다느니 교인들이 어떻다느니 이 마스가 답답한 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느니 불편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본론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조금 더 낮춰서 하나님의 무릎 꿇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간다면 지금이 최고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고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 전도자의 고백과 선포가 나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닫혀진 전도의 문 앞에 답답한 모든 엉켜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말인 것 같지만 오히려 불신함과 가깝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비쳤을 때 나는 실패자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 기준 속에 장세계의 3장의 기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높아진 나의 마음을 먼저 무릎 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 나에게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불신앙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신 신분권세를 놓치는 오히려 자신을 더 믿고 세상 기준에 수궁해버린 오히려 교만한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한없이 복음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는 머리로 세우신 신랑의 말에 순종하고 섬기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신부가 되어야 해요 현숙한 아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 거하는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과감하게 수건을 벗어 단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우서 마지막에 3장 18절의 말씀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리고 교만으로 가려워진 수건은 성령님이 벗게 하시니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다름이며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세우고 당당히 서시고요 그때 연약한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2, 3, 7 나라 살릴 복음 가진 제자의 얼굴이 비춰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당당하게 그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얼굴이 아니에요 자아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비춰져서 그 옛날 가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찬란했던 모세의 그 빛처럼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투영되어지는 전도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애할 영광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전도자 은혜 입은 자로 여러분의 얼굴에 빛나고 찬란한 영광이 날마다 비춰져서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위로를 전하며 생명 살리는 또한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서시기를 믿고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수건이 벗겨진 영광의 얼굴을 서로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 오늘 하루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안에서 진리를 누리는 그 자유함을 놓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 주셔서 많은 자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과 종교와 신비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참복음 듣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이끄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진리를 가리우는 수건 교만한 수건 과감하게 벗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또한 전하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237 제자로 내 생각보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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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